9월 16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높은 구름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구름사진 보시면 전국에 높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영남과 남해안 일부 지역의 오후 한때 1에서 2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부터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철원은 1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6도, 배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정 이상입니다. 내일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시작되는 강수로 인해 일부 항공작전 수행 시 제한이 예상됩니다. 기상을 고려한 임무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간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전국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은 영동과 영남 지역에 월요일에는 중북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내방 대지랑 델이지만 문과 세우시기 바랍니다. уш군이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